북한이 10월의 마지막 날에 초대형 방사포 사격을 성공시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마침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장례식 발인 날이었습니다. 전날에 조문을 보내고 다음 날에는 평안도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북한 방사포를 가지고 주제를 잡은 것은 앞으로도 북한이 계속 방사포 사격을 이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김정은의 집권 기간을 돌아보면 가장 빠져있던 것이 방사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북한이 10년 동안 발전시킨 방사포는 부산은 당연히 타격이 가능하고요. 한 100km 정도만 사거리 더 높이면 일본에도 비오듯이 방사포탄을 퍼부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방사포 하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 폭격 도발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북한군은 연평도를 향해서 무려 180발의 방사포탄을 퍼부었습니다. 한국과 세계는 북한의 극악무도한 도발에 분노하고 있을 때 저는 신문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이 저 방사포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냐. 심리양요일에 이런 명중률은 처음 봤다. 이렇게 북한을 비꼬았습니다. 북한은 당시 연평도를 향해서 무려 180발을 쐈지만 연평도에 떨어진 포탄은 불과 80여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과 12km 앞에 있는 섬을 하나 명중하라고 그것도 최종의 부대를 갖다 놓고 무려 3개월이나 연습시켜서 쐈는데 절반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섬에 떨어진 포탄도 불발탄이 꽤 많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김정은이가 3년 동안 계속 포사격증만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김정은의 포병 사랑은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김정은은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포병과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졸업 논문도 GPS를 활용한 포사격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 돼서 썼습니다. 연평도 폭격을 거치면서 무한을 당한 김정은은 정말 방사포에 GPS를 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거죠. 이왕이면 GPS 단 김에 화력도 높여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경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경을 늘리다 보니까 사거리도 늘어나게 됐는데 사거리가 길수록 위력이 떨어지고 사거리가 짧을수록 포탄의 위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방사포의 대구경화는 하루 이틀 만에 제기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군부에 300mm짜리 방사포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방사포라는 것이 한번 장착해놓으면 연속으로 발사하는 것이 장점인 그런 포가 아닙니까? 그런데 300mm 같은 경우는 포탄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번 쏘고 그리고 다시 재장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 포병 관계자들은 그렇게 큰 방사포를 만들어봤자 실전에서는 쓰기 어렵다.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김정은이 강하게 주장해가지고 600mm까지 만들었습니다. 600mm 정도면 거의 소형 핵을 장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방사포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올해 들어서 3번의 방사포 사격을 했는데 8월 24일에 쏘고 9월 10일에 쏘고 이번에 10월 31일에 다시 한번 쐈습니다. 그런데 10월 30일에 쏜 것은 600mm짜리 방사포탄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방사포탄을 키워놓으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발 쏘게 되면 반작용이 커가지고 포의 좌표가 다 흥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8월 24일에 쐈을 때는 포탄 한 발 쏘고 그리고 다음 포탄 날아갈 때까지 무려 16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에 쐈을 때는 17분이 걸렸습니다. 아예 뒤에 땅까지 파가지고 화염을 흡수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놨습니다. 10월 31일에 쏜 방사포탄은 쏘고 3분 만에 다시 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명중률이 높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사포가 한 발 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군사 실전상에서는 비효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북한 군부 당국자들도 김정은이가 저렇게 400mm, 600mm 방사포를 키우는 걸 보면서 아니 실전에서는 한 번밖에 못 쏘는 방사포를 저렇게 많이 만드냐고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한테 그런 불만을 제기했다가는 쑥청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방사포를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김정은한테 한 가지 권고하고 싶습니다. 600mm짜리 방사포 만들 거면 그냥 미쌀 열심히 만들어서 한꺼번에 쏘고 숨는 게 낫지 저렇게 비효율적인 방사포는 왜 집착해서 계속 만드는지 이런 비효율적인 무기체계 개발은 이제라도 그만두는 것이 북한군을 위해서라도 낫다. 저는 그런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은 북한이 미쌀 발사할 때만 호들갑 떠는데 이제부터 방사포도 열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방사포가 사거리가 100km만 늘어나면 일본의 후쿠오가가 사거리 완전히 듭니다. 이상 북한 방사포에 대한 주성화TV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